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오늘 멜티드라는 쇼핑몰에서 배송이 와가지고 한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체국 택배로 왔구요 저는 배송이 총 5일? 6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킨 물품은 원피스인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헐 와 식값 완전 높다 이렇게 오는데 한번 제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세요 제가 구매한 거는 베이지를 구매했어요 15,500원에 구매했는데 배송비 2500원에서 18,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와 와 되게 재질이 시원한 재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냐면 한 요정도? 요정도 색깔이에요 이렇게 진한 베이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재질이 시원한데 지금이 이제 가을 시작이라서 살짝 대리하긴 한데 완벽합니다 이제 이쪽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 많이 보이시고 싶으시잖아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 안치도 되게 귀엽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맘 밑에는 15,500원에 이렇게 이렇게 팔 부분은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딱히 원피스가 예쁘네요 예쁘고 여기 멜티드 자체가 조금 배송이 드린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상품이 좋으면 괜찮죠 뭐 어쨌든 이 원피스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혹시나 혹시나 원피스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내년 여름에 구매하세요 여름 다 끝났는데 여름을 사봤자 뭐합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멜티드 원피스를 주면 후기였고요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구나 착샷이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 이 모델말고 제가 입어본 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보시면 착샷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편집을 하다가 사진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어쩌다가 못 넣어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 착샷 보시려면 인스타그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 봬요 빠이